네 프라우스에 제가 나갔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시청률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자입니다. 예원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2011년부터 주얼리로 데뷔를 해서 수입을 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사업상 저한테 손 벌리기가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동생이 대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누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조금 도와달라 솔직히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좀 큰 도움이 됐다는 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로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오히려 좀 속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엄마 아빠 저한테도 이제 조금은 기대주시고 좀 효도할 기회를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직접 관리하십니까? 네. 그걸 저 끝나고 회식할 텐데 좀 나와요. 일단 남으세요. 네? 이따가 남으시라고요. 진짜요? 아 우리 회식한다니까? 우리는 회식 관련해서는 농담을 안 해요. 정말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똑소리 나요. 정말 돈까지 진짜 힘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펀드 주식 아니면 적금형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 그런 거에 대해 잘 몰라서 펀드만 하나 들었고. 펀드를. 펀드를. 그 있잖아요. 청약형 저축. 청약도. 네 그런 거. 그 예은 양이 뭐 저 벌어가지고 영화 같은 데는 두 잔 얻다. 잘 될 수도 있어. 잘 될 수도 있어 정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양 정말 똑순이네요 똑순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주 신부감으로서는. 저기 제가 얘기하는데 그 조우정이를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잖아. 특히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물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똘똘하고 경제관념도 있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혹시 막연하면 이렇게 조금 지적이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한 이런 스타일이 좋은지. 저 뒤에 앉아있는 순박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 스타일이 좋은지. 그렇죠. 경홍기 스타일이 좋으신지. 순박한 스타일. 예은 씨가 잘 모르는데 정말 순박해요. 별이 알겠습니다. 황생민 씨의 15년 동안 했던 FM 라디오 그리고 양상국 씨의 흰자와 노란자의 사랑. 그리고 예은의 내가 직접 관리하는 나의 돈. 오늘의 주제는요. 도전장으로 정해봤는데요. 그래요. 먼저 엄윤철 교수님의 사랑 씨부터 들어볼까요. 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취직이 될까요. 장. 전국 31만 청년들이 애 끓고 있습니다. 장. 장래가 구말리인데 제발 뽑아주세요. 장. 장래가 구말리인데. 지식난이 말이죠. 발 해소가 돼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경규 씨한테 당했던 수모를 덕수혈전으로. 선배님 발음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나운서도 우리는 개그릇이 더 많아요. 말의 내용보다는 눈빛이 나요.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꾸준히 이제 애교를 부립니다. 우리 이념했던 이런 혓 짧은 소리도 우리 지윤이. 리노쇼 빼고 다 잘해요. 이제 아나운사 결혼하고 또 갔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많은 남성들이 가슴마를 했다고 들었고요. 아나운서 씨는 아줌마들 이렇게 많았어요? 저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에어프라이예요. 좀 더 돌려주세요. 예! 저희는 좀 더 돌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안 남성들이 일을 하며 이렇게 전해서드리기 때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세운 주의가